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리카TV 카트라이더 반갑습니다. 비즈니티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 메일로 모래시계 스펙터 뽑기 대리 맡겨주십시오. 라면서 보낸 사람이 윤혁님이십니다. 윤혁님이신데 테카님 카트 6개월차 카리니입니다. 제가 모래시계 이벤트를 맡기려 하는데 스펙터 되도록이면 많이 뽑아주십시오. 웬만한 치장템 웬간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이디 땡땡땡 비번 땡땡땡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접속을 했는데 차는 보니까 흑기사도 있으시고 이온도 파츠가 12, 15, 14, 13이구요. 붓도 파츠가 5999 붓파츠는 엔진만 업그레이드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의 상점이 좀 개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기어는 없구요. 어 다 뽑았네요 업그레이드 기어도 이거는 뭐 1등거까지 갈려면 개수를 좀 모아야 될 것 같고 스펙터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시상이 지금 830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꿀패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실패했다고 한다. 역시 스펙터 꿀패는 먹히기 힘들군. 와 스펙터 꿀패 안 뜬다. 꿀패가 한 번도 안 떴네. 그지? 아쉽구요. 파츠나 좀 수술해야 되겠다. 레전드 카트바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썼지? 그리고 에이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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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가자잇 와... 와 10자리 뽑았어 동생아 자 일단은 시상에서 900개로 스펙터 꿀팬은 못먹었지만 바퀴 10자리 뽑았다 동생아 바퀴 10자리는 와 근데 이 바퀴가 9자리라서 엔진이 떠야되네 좀 아쉽네 엔진이 10자리 떠야되네 바퀴 정리좀 하자 동생아 바퀴 10일단 뽑았고 바퀴 조아가 1800개 있고 바퀴 조아가 1800개 있고 3 5 6 6까지 다 버려 5 핸들 6 또 필요없고 10자리 놔둬놓고 엔진 뽑아보자 5 잘 버리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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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5 5 5 6 5 6 6 6 6 7 7 7 에헤이 엔진이 높은게 안되네 아 높은게 안된다 높은게 안된다이 바퀴 10자리 하나 뽑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기 예쁜 라면 0621님 일단은 시간의 상점은요 시간의 행운의 상점 이거는 꿀패가 안떠서 실패했구요 개수가 800개로는 이제 꿀패가 뜰까 말까이긴 한데 안떴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쩔수 없고 파츠 그래도 10자리 한개 뽑아드렸습니다 10자리가 없었는데 10자리 뽑았네요 10자리 잘쓰시고 엔진이 어떻게 이상이 안되지 정말 찝찝하구마 조금만 더 도전해보자 아쉽다 뭔가 끝내려고 하니까 자 짐을 한번 바치고 하나 둘 버리기로 7이상 뜨길 기원하면서 7이상 뜨길 기원하면서 7이상 뜨길 기원하면서 자 파참 정리하고 출발하자 자 파참 정리하고 출발하자 가자 엔진 7이상만 따라 7이상 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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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상 9이상 8이상 화가 itors drauf 9이상 9이상 20 9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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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 9. 10. 9. 10.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 열넷, 열다섯, 맞죠? 갑니다 쓰리 투 원 일단 출발이 옵니다 3초 세고 확인하겠습니다 쓰리 투 원 아 엔딩 유 뽑았어 그래도 그래도 엔진 유 떴다 그래도 뚫었다 근데 1단계 올라가냐 너무하네 6자리는 바로 껴버리죠 6자리 바로 껴버립시다 5가 존나 마음에 안들어요 6을 빨리 뚫읍시다 엔진 6자리로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고 7 이상 가보자 바로 7 응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2파츠 6 1단계 업그라고 10자리 일단 뽑았는데 이거는 알아서 쓰십시오 물론 붓에다 박으시는게 나을거에요 자 축하드립니다 자 형님 잘 쓰시구요 시간의 상점 수 패턴은 실패했다는거 참고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바위 예니 사 padding 오토밹 안녕 무 창 인 engine 잘